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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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동이나 최대한 좀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. 조금 뭔가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저 혼자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할 때는 그냥 생각만 하고 이거 하면 좋을까? 저거 하면 좋을까? 그냥 그러고 있을 때는 조금 축 처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루를 보낸 적이 많았는데 사람들이랑 공유하고 소식을 조금 알리면서 소통하고 지금 동네에 조그만 상점들에 찾아 다니면서 그냥 사장님들이랑 좀 친해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지나다니면서 인사하고 놀러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저번 주부터 그렇게 해보자 해서 그렇게 며칠 지냈는데 확실히 너무 뭐랄까 아이디어들도 많이 생각나고 좀 더 긍정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즐거운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얘기 많이 하고 그렇게 지내보려고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좀 더 더 재밌는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그냥 소소한 또 일상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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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